양향자 의원 민주당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와 같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양향자의 복당 신청을 나는 철회하겠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무소속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어느 남자도 할 수 없는 소신 있는 행보를 한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서는 정말 복이 드문 신성한 행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입당했던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도 혁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습니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법안을 172명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당대표이자 586 용태를 외쳤던 586세대인 마태영이 사퇴한 지 20일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패배한 대통령 선거 후보가 한 달 만에 정기에 복귀하고 영곳 없는 지역에 출마하고 보궐선거 후보가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는 이런 기이한 모습에 박수를 칩니다. 지방선거 완패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송영길과 이재명 두 분은 사퇴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발언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양향자 의원은 정치를 계속하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민주당 휘하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민주당 휘하가 아니면 정치를 계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소신발언이 참 쉽지가 않은데 본인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참 좋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제공받강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신발언을 하는 겁니다. 역사의 남을 그런 지적이네요.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의 그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이런 입장을 밝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제가 전문을 소개합니다. 제가 돌아가려고 하는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패한 약팀입니다. 상대보다 지지층이 크지도 두텁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 힘보다 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스스로를 강팁이다. 지지층이 충분하다. 우리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예전이 반성이 없으니 지방선거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정선거 안 하면 당연히 패배하겠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승리를 했으니까. 극단적 조조적 지지층은 민주당의 외연학장을 막는 독입니다. 개딸 등의 등장은 고맙고 반가울 수 있으나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채채 춤추는 유튜브와 같습니다. 철음회와 같은 극단적 교조적 인식을 주는 세력도 외연학대의 걸림돌입니다. 괴물과 싸우다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국의 광역시 의회를 다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의원들을 만들고 제가 아직은 점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울구청장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광역시 의회 자리에 동양사람들을 대급 호진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대부분 뭡니까? 의원으로 광역시 의원, 부산시 의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닌 거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 교조적 지지층은 민주당의 외연학장을 막는 독입니다. 앞에 얼굴마담 세워놓고 다 특정 지역 출신들이 다 요리해 먹은 거 아닙니까? 구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역시 의회까지 얼굴마담은 문재인을 세운 거죠. 문재인을 세워놓고 그 뒤에 요리는 다 특정 지역들이 다 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적한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 걱정을 해야 되건만 국민이 정치 걱정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힘든 국민들에게 손 내밀기는커녕 매번 국민에게 힘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지지를 받기보다는 담대한 국민에게 지지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아깝고 안쓰러워 당장 표를 받겠지만 결국 소비되는 것입니다. 송영빈 전 당대표가 비운 지역구에 출마한 것도 군색하기만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고 지금도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저를 포함해 당을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송영길과 이재명의 민주당 처럼의 민주당이 아닌 다시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에 제가 돌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소신발언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양향자 의원의 그런 소신발언에 대해서 참 역시 삼성전자 임원 출신답다 이런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 오늘날 저마다 자기 이익과 정파의 이익을 쫓아가지고 소신이나 신념이나 양식이나 양심 따위는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시대에 광주광역시 소속의 전 민주당 의원인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에 내놓은 쓴소리는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하고 또 제3자가 아니고 직접 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하기 힘든 그리고 정치인이 정치를 뭐 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정치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그런 소신이나 배짱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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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